안녕하세요 트레이저 홈토리입니다 짝은 여러분은 짝인 거 알죠? 짝이 트레이저 홈토리 트레이저 홈토리 지금처럼 계속 저희를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비였네요 이제 뭐 여러분 많이 하시지 않나요? 지금 뭐 내가 좀 잘 아는 거 같은데 도현이 뭐 암튼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예 맞아요 또 이제 5년 뒤였나요? 네네네 5년 뒤 너의 한국의 실력이 트레비스 스카님이랑 콜라보 하셨었는데 너의 노래 괜찮더라 몇 년 빼고 들어도 드디어? 형도 이제 위켄드님이랑 이제 곧 앨범 내는데 여러분들 아예 하고 계세요? 들었죠 들었죠 너 앨범 낼 건데 난 잘 들어가지고 너도 피드백 해 줬으면 좋겠어 물론 7년 뒤옐이야 물론 아 저는 형이 그 위켄드님이랑 같이 한 거를 한 게 더 궁금한데 뭐 이제 뭐 서로 이렇게 피드백하면서 이제 좋은 곡들을 만들고 좋지 않나 싶습니다 사랑해요 아 난 사랑해 듣다 역시 멋있네요 트레셔? 위대값 다했습니다 여러분 되는 조합이잖아요 트레비스가? 하루토 기가? 기지? 위켄드?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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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evrolet